0 보다 크고 a, 1, b. 숨 써도 되네요. b가 1보다 크네. 두 실수 a, b에 대하여 두 함수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있다. 곡선 y는 fx와 해 놨죠. x축의 교점이, 자 x축의 교점이 뭡니까? x 절편이죠. 그러면은 여기다 0을 넣는 거잖아요, 그죠. 0을 넣게 되면은 log a, bx-1 되죠. a 0제곱 1되고, bx-1 되고, 그 다음에 bx는 2, x는 b분의 2가 되네. 어쨌든 그 교점을 잡혀가지고 하면은 b분의 2, 0이 되죠. y는 gx의 정근선 위에 있도록 하는, 정근선 위에 있습니다. 정근선은 이거죠. 이게 정근선이 됩니다. ax-1이 0이 정근선이 돼. ax는 1. 어쨌든 a가 0이 아니잖아요. 0이 아니잖아, 이 보면은. 그러므로 양변을 a로 나눌 수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b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눌 수 있잖아요, b가 1보다 크기 때문에. x는 a분의 1이 됩니다. 자, 이게 정근선입니다. 교점 x, 이것이 위에 있다고.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근선. a분의 1이면은, 이 b분의 2, 0이, 이 위에 뭐 있단 소리잖아요, 일단은. 그죠? 맞죠? 그러면은, 이게 승립되잖아요. x에, 이게 바로 그냥, b분의 2가 바로 a분의 1이잖아요. 이해되는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b는, 이해가 되는 소리입니다. 결론은. 자, 이해가 되는데, 일단 범위가 지금, b에 있죠? b가 1보다 커야 되잖아요, 이렇게. b가, b가 지금 2에 잖아요. 범위를 또 해줘야 되잖아요. 보면은, 보기에 보면은, a의 범위가 주어진 거 보니까, 그죠? 주어진 짜리는 식으로, 그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양변을 2로 나누면은, 2분의 1보다 크다, a가 되네요. 그리고, a는 또 1보다 작잖아, 이게. 그러면, 합치게 되면은,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게 되면은, 결국은, 2분의 1보다 크고, a가 1보다 작다가 또 되는 거예요. b는 2a가 되고,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범위되어 있는 거. 3분이 됩니다.